청소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부분이 하나 발견을 드릴게요. 그것도 좀 잘리는 게 좀 힘들죠. 그것도 힘들죠. 그것도 힘들고 좀 어린 부분은 그쪽의 그 부분은 조금 가운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여기 어린 짠 게 있는데 네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두 부분을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두 부분은 어떻게 써요? 두 부분을 나누는데 나눌 수가... 나눠면 되게 작아지겠는데? 네 작아져도 괜찮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는거죠? 그게 이제... 너무 어리 있으면 보기 안 좋잖아요. 어른 아닌 것 같은데? 어른가? 아니 뭐죠? 어리 아니고 그냥 뭐... 껴있는 태 껴있는 태라고요? 네 태 같은데요? 아 깨진건 깨진거고 깨진건 깨고 근데 그 부분이 조금 그 수준입니다. 네. 한 번 확인을 좀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절단 가공을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imberly 빅잡아 마킹합니다. 크기로 나눠보고 이렇게 설단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단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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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지금 사파이어 보다는 좀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사파이어 정도 이상은 비슷하다? 네, 알겠습니다. 고름이 이제 왜냐하면 누데이터이기 때문에 고름을 참조해 가지고 저희가 다이몬드로 할지 아니면 사실은 이게 다이몬드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뉴데이터로 등급을 조금 새로운 거로 매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파이어 9.1 정도? 그러니까 사파이어보다는 되고 다이아몬드보다는 조금 약한 그런 뉴데이터로 이것도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군드럽습니다. 군드럽다는 말인지 알겠습니다. 포르카부나노 블랙다이아몬드와 비교했을때도 훨씬 부드럽습니다. 블랙다이아몬드보다는 훨씬 부드럽습니다. 비교 데이터가 더 많아질수록 좋습니다. 인정할 땐 인정하고 저도 뉴데이터라고 하고 다이아라고는 많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주 위로운 뉴데이터라고 합니다. 황크라이터 좀 맑아가지고 얘가 굉장히 힘들어요. 밀리는게 차도는 아니죠? 차도는 아니죠? 차도는 아니죠? 딱 정확하게 느끼면 어떨까요? 딱 정확하게 느끼면 어떨까요? 조금 더 널 없애면서 좀 더 크기가 줄어드 든다. 괜찮으실 일ıp 조금이라도 진조음을 만들면서 네 드디어 이제 2개가 남았습니다. 류 데이터죠.